안녕하세요 꿈꾸는 미술입니다. 4월은 과학의 달이라는 것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 상상화 그리기, 글짓기, 만들기, 발명대회 등 과학과 관련된 행사가 참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학 상상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하여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세월호 7주기를 추모하며 과학의 발전으로 로봇이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에 글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도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싶은지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의 생각과 그린 그림을 반영하여 함께 그려볼게요. 주인공인 로봇부터 그려볼게요. 과학 상상화는 대회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이들이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추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도해 주시는 보호자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 스케치해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로봇이 구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어요. 졸라맨처럼 그린 사람들은 아이를 억은 엄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저렇게 막대기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려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과학 상상화 그리기 비법을 알아볼게요. 과학 상상화 그리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명하고 채색이 용이한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고 배경은 수처와 물감으로 한 번에 칠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재료를 정해주는 것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대부분 크레파스나 색연필, 수처와 도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헐크처럼 손으로 구한 사람들도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로봇의 손과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학 상상화를 그리기 전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이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 묻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사실 1, 2학년 아이들은 과학이 무엇인지 대체로 잘 모르더라고요. 과학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끝난 후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 나누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며 지금처럼 화면 구성을 합니다. 아이들이 소재를 나열해 작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작게 그려서 화면을 채워서 완성해도 좋지만 시간 안에 완성되지 못한다면 그림을 큼직하게 키우고 배치하는 팁을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편 로봇팔도 표현해 볼게요. 공간 이해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럴 땐 겹치지 않은 팔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반대쪽 손은 배를 들어 올린 모습으로 표현했네요. 배의 밑부분을 그려주고 앞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도 그려 볼게요. 난간도 표현해 주고요. 최대한 아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표현해 줍니다. 로봇의 두 손뿐만 아니라 스프링이 있는 팔이 또 있어서 구조하는 모습이 아이다운 재미있는 표현 같네요. 그런데 머리를 잡아서 구조를 하네요. 줄은 무엇이냐면 목줄에 매달려서 함께 구조되는 강아지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그려주었어요. 글씨는 한눈에 보이도록 크게 써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창문이나 난간 등을 그려주세요. 물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그라미의 작은 물방울보다 길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더 효과적이고 채색하기에도 용이할 것 같아서 길고 넓게 크게 물방울을 그려주었습니다. 물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물고기도 표현해 주었다고 하네요. 물고기의 모습도 아이가 그린 물고기와 비슷하게 그려주었어요. 난간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도 표현해 볼 건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생략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중간중간 과학 상상화 쉽게 그리는 방법 및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벌써 자신감이 뿜뿜 샘솟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와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한 과학 상상화 그리기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두 크레파스 채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재료로 채색까지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